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색을 핀 파티클을 어떤 형태감을 갖고 있게 만들고 그거를 어떤 힘에 의해서 떨어뜨리는 이런 효과를 표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파티클의 색깔을 입혀주는 부분입니다 파티클의 색깔 그거를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오브젝트를 만들어야 되구요 음 기본적으로 넙스나 폴리곤 uv 값을 갖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오브젝트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uv가 펼쳐져 있어야 되구요 uv가 기본적인 오브젝트에는 이렇게 uv 에디터에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평면 같은 경우가 펼쳐져 있죠 uv를 찰쳐진 오브젝트가 필요합니다 뭐 그 이유는 맵을 적용을 해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 기준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여기에 파티클을 생성을 시킵니다 fx 항목에 보게 되면 m 파티클 항목이 있구요 이미트 프롬 오브젝트 라고 해서 오브젝트에서 파티클 생성되는 이런 형태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용할 거에요 근데 이제 여러가지 파티클의 형태가 있는데 그 여러가지 파티클의 형태 중 우선 크리에이트 옵션에서 포인트라고 하는 걸로 선택을 해 주고요 그리고 적용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미트 프롬 오브젝트 아까 동일하게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혹시라도 저 옵션이 다르게 되면 물방울이라든가 어떤 볼 같은 느낌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이거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럼 플레이어에서 보게 되면 잘 보게 되면 어떤 규칙성이 있게끔 떨어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버텍스 하나하나 위치에 파티클이 생성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트 프롬 오브젝트 적용했을 때 기본적인 이미트 타입이 옵니라고 해서 어떤 중앙에서부터 퍼져나가는 그런 옵션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게 파티클, 그러니까 버텍스에 생성되는 걸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형태를 서페이스로 하게 되면 표면에서 파티클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표면에서 파티클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생성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떨어지는 것 우선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색을 갖고 있는 형태감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힘을 없애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힘을 없애는 방법이 있는데 다이나믹, 파티클 항목의 다이나믹 항목에 보게 되면 이 중력의 값에 영향이 없어져서 이런 식으로 어떤 힘에 의해서 날아가는 것만 표현되게 됩니다 그래서 중력은 없어지게 되고요 이 날아가는 힘 같은 경우는 이미터에 또 갖고 있어요 이미터에 보게 되면 여기 스피드 항목이 있고요 노멀 스피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에 의해서 생기는 부분입니다 스피드가 0이면 노멀 스피드 의미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면에서 생성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요 그리고 이제 색깔을 입혀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색깔을 필때 주의하실 점은 아까 전에 생성할 때 오브젝트의 UV를 확인해야 된다는 부분도 있고요 또 다른 부분이 있으면 생성되고 있는 오브젝트에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신경을 써야 돼요 밑으로 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텍스처 이미션 어트리뷰츠라고 한 항목이 있고요 넙스 서페이스 폴리곤 서페이스 온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티클 칼라와 이미트 레이트라는 게 있는데 파티클 칼라는 말 그대로 파티클 색깔을 조정해 주는 부분이고요 어떤 특정 색 텍스처를 적용할 수 있는 거고요 텍스처레이트라고 하는 것은 음영값에서 발생하는 그런 이미트의 값을 제어하는 부분입니다 우선 파티클 칼라라고 하는 거에 어떤 텍스처를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항목을 클릭을 해서요 여러가지 기본적인 텍스처를 사용하던가 아니면 파일의 어떤 특정 이미지를 불러와도 됩니다 샘플로 만들었던 것은 뭐 이런식의 사진을 사진을 이렇게 적용했는데 사진 외에도 아무거나 적용해 줘도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치고 돈 어디였지? 달러? 칼라를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러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런식으로 이제 달러 이미지가 만들어졌고요 밑에 보게 되면 칼라 스페이스가 있는데 이게 색깔이 제대로 안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R이 로지 C라고 되어 있는게 SRGB로 바꾸게 되면 기본의 색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레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되겠지 라고 생각되는데 플레이 쓸 때 전혀 바뀌지 않고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몇 가지 해줘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걸 해줘야 되냐면요 우선 Particle Color 적용한 다음에 밑에 보게 되면 Inherit Color Inherit Opacity 라고 하는 항목이 나오게 되는데 어 이 칼라를 상속 받는다 투명도 값을 상속 받는다 라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칼라 값을 갖고 오게 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Inherit Color 라고 하는 것을 적용해 줘야 돼요 적용해 주면 될 것 같았지만 이렇게 플레이 했을 때 역시나 안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색을 적용하기 위해선 뭐 6번을 눌러야 되지만 네 6번을 눌러도 색깔이 안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잠깐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전에 이걸 적용했을 때 밑에 오류가 한 가지 떴습니다 어떤 오류가 떴냐면 이런 오류가 떴어요 워닝이라고 해서 오류가 경고 문자가 나왔구요 어 여기 이 파티클에 RGBPP 라고 하는 노드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네 그걸 한 다음에 적용해라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RGBPP 라고 하는 건 RGB는 칼라 값을 의미하구요 PP는 퍼 파티클 파티클 개당 어떤 RGB 값을 갖게 해주는 옵션을 적용해줘야 된다 라는 의미가 되게 돼요 기본적으로는 퍼 파티클 하나당 설정이 아니라 전체를 나타나게끔 해주는 건데 하나하나 여기는 이 입자에 하나하나마다 칼라 값을 이렇게 따로따로 적용할 수 있게끔 뭔가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어디 있냐면요 파티클 항목에 보게 되면 쭉 내려 보게 되면 여기 퍼 파티클 어티리뷰트 라고 하는 부분에서 지금 파티클이 퍼 파티클 이라고 하는 PP 라고 하는 게 적용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구요 애드 다이나믹 어티리뷰트에서 몇 가지를 생성을 시켜 줄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 칼라와 오페시티가 있구요 그 다음 제널라고 해서 어떤 여러가지 것들 또 포함시켜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칼라 값 적용해주면 되니까요 칼라 값 클릭을 해주구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애드 퍼 파티클 어티리뷰트 PP 어티리뷰트를 추가한다 라는 걸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애드 어티리뷰트를 하게 되면 이렇게 rgbpp 라고 해서 퍼 파티클이 하나가 생성이 되게 되구요 이 상태에서는 플레이 해보게 되면 이렇게 칼라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잘 안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뭔가 잘 안 보이게 되죠 우선은 납작하게 좀 만들어져야 될 것 같구요 아까 달러 형태의 모양이 납작한 형태니까 그리고 입자에 개수가 너무 적다 보니까 잘 안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미터에서 여기 있는 레이트 이미트 레이트를 좀 더 높여 놓게 되면 한번에 많이 생성되서 이렇게 조금 더 빨리 이런 형태감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생성되면서 어떤 칼라 값을 그 오브젝트의 텍스처 값을 읽어드려서 갖게 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만들었구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고정을 좀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생성되는 것들이 어떻게 유지를 하고 있어야지 어 이 형태감인 줄 알고 알게 되잖아요 그냥 이렇게 여기서 혹시라도 다이나믹 여기는 중력을 끄게 되면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데 제대로 이 오브젝트의 어떤 형태로 생성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플레이 해 주구요 이 상태를 고정을 시켜 줍니다 파티클 선택을 해 주구요 파티클 선택해 주고 그 다음에 필드 앤 솔버 해 보게 되면 여기 이니셜 스테이트 라는 부분이 있구요 세포 셀렉티드라고 현재 상태를 저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태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추가로 선택이 뭐 만들어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미터에서 이제 레이트 값을 0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이 파티클이 그냥 그대로 고정돼서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되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파티클의 이 중력 값을 없애준다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요 아래로 떨어지게 되는데 이 떨어지는 것도 좀 다른 변화를 줄 수 없을까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걸 또 해 줄 수 있냐면 충돌 좀 시켜 주도록 할게요 우선 여기 있는 플랜을 충돌 오브젝트로 만들어 주구요 에펙스에 엔 클로스 패시브 콜리더 이용하게 되면 충돌 오브젝트로 만들어 지게 되구요 이렇게 충돌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충돌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여기 오브젝트 파티클 선택을 하고 콜리전의 이 솔버 디스플레이에 콜리전 두께를 보게 되면 너무 두꺼운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얇게 해 주게 되면 아까 전처럼 앞으로 튀어나오지 않고 이렇게 살짝 아래로 내려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 자신께도 충돌 시켜 줘야지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제 셀프 콜리전을 하게 되면 굉장히 느려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줄여 주기 위해서는 뭐 충돌 두께를 좀 줄이거나 아니면 콜리드 스트렉스 라고 하는 걸 조금 낮춰 주게 되면 어설프게 충돌이 되기 때문에 조금은 줄어들게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바닥도 하나 만들어서 충돌 오브젝트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 해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약간 불규칙한 떨어지는 효과를 만들고 싶다 라고 하면 여러가지 방법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 한 가지 방법이 여기는 이 오브젝트의 무게를 이용을 하는 부분입니다 파티클 선택을 해보게 되면요 밑에 이런 게 있어요 메스 스케일 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는 이 메스의 무게감을 조정을 해 주는 겁니다 메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떨어지는 속도랑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0일 경우에는 무게가 0일 경우에는 그게 떨어질 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랜덤 값을 랜덤의 값을 주고 범위를 0에서부터 이렇게 1에서부터 0까지 이렇게 주면 0일 경우에는 남아있게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남아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완전히 0일 경우에는 남아있게 되구요 조금 낮을 경우에는 조금씩 흘러내리게 되고 또 서로 충돌되고 있는데 서로 간에 무게감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다 떨어지지 않고 어떤 특정 부분에 오브젝트만 떨어지게끔 도 이 메스라는 것을 이용해서 적용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불규칙한 것을 주기 위해서 메스 스케일 랜덤 마이지를 적용하게 되면 훨씬 더 불규칙한 형태의 느낌을 만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아까보다 훨씬 더 불규칙한 형태의 모양을 띄게 되죠 이런 식으로도 사용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혹시나 질문을 쓰면 오늘쪽 아래 메일 주소로 메일 보내는 시간을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미래에 따라하면 좋아요 필요한 구독 거기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